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! 레이저스티입니다!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희 오늘 공연 원래 완자체 공연인데 리더가 사정이 조금 있어서 7시에 올 예정이에요. 저희끼리 조금 분위기를 띄워놓고 있겠습니다. 저희는 댄스팀이고요. 여기 레이저스티라는 팀이고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. 저희가 진짜 걷기까지는 이제 2주째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수 있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저희가 이거 박스 들고 다닐 때는 여기에다가 따발리니까 땀딱그라고 휴지 같은 거 100원짜리, 차원짜리, 만원짜리, 진문서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되고요. 혹시나 현금이 없다. 근데 조금 도와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진짜 어제도 후원을 해주셨고 은근히 후원해주시는 분들 너무 원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천원, 천원 상관없습니다. 후원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. 그 외에 저희 사진 찍으시는 분들 꼭 저희 레이저스티 오피션 해결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즐겁게 공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바로 다음 곡 가볼까요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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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